안녕하세요 마이크 입니다 이번주는 제가 조금 늦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사실 지난주 주말에 찍어야 되는데 미루다 보니 벌써 수요일이 됐네요 제가 사실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요 지금 보고 얘기하는 것도 많이 어색한데 원래 사진도 잘 안 찍고요 영상 찍는 거는 정말 뭐 해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유튜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인들도 제 영상을 보고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색하고 막 오글거린다고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점점 나아지겠죠 아 그리고 이번 주는 안 읽으려고 했는데 또 판타지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할 테니까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책은 알랭드모통의 불안이라는 책이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느끼는 불안에 관련된 감정이라든지 심리상태 그리고 사회 환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은 책이에요 현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사람이란 존재가 항상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불안한 감정이 어디서 유래되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왔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현대인의 삶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이 정말 좋아서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설명에 들어간 중간중간 사파라든지 사진도 되게 좋은 것도 많고 인문학적 상식이라든지 지식을 정말 넓혀주는 그런 책이에요 알랭드모통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작가님이시고 영국에서 인생학교를 지금 운영 중이신데 책은 살짝 어려워요 너무 어렵진 한데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하지만 그만큼 남는 게 많은 책이니까 꼭 추천해 드릴게요 책은 2004년작이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책도 작년에 나온 책인가 재밌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다음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임플란트 전쟁 치과 업계의 담학과 정치에 대한 책이에요 작가님이 아마 치과의사 선생님인 것 같은데 그 치과계에서 가격을 이제 좀 낮춰서 진료를 하는데 다른 치과 동종업계의 원장님들이 딸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굳이 치과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한국 사회의 단편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런 불안리한 조직적인 문화가 아직 한국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읽으면서 화도 나실 거지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은 오랜만에 제가 그냥 책을 읽었는데 주연들의 나라 한국, 주연들의 나라 일본 이라는 책입니다 이노미아 요시우키라는 작가님이신데 한국 이름은 이노마 요세키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요 일본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연대였던 것 같아요 연대 심리학과의 석 박사로 유학을 오셨는데 그게 1990년대 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한국 부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시고 한국 사회에서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한국이랑 일본이랑 사실 정말 많이 닮은 나라지만 그리고 정말 많은 면에서 다른 나라예요 외국에 나가보면 여러 나라들을 만나겠지만 일본 사람이 가장 한국인이랑 공동점이라든지 이제 통하는 게 많긴 한데 뭔가 좀 근본적으로 많이 다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거를 많이 분석을 해 주셨고요 일단 좀 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한국인은 주체성, 나에 대한 그런 주인공이라는 의식이 정말 강하고 내가 중심적이고 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의식도 강하고 약간 허세도 있지만 이제 뭐 표출한 그런 것도 강하고 그런 성격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수동적인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고 생각하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꺼려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면 한국은 기가 세고 주체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제일 잘 나간다 그리고 일본은 수동적이고 조화의 역할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 정이라는 한국인의 정 같은 경우에도 정 같은 경우는 내가 받거나 내가 주는 내가 주는 그 주체적인 이야기지만 일본은 비슷한 단어로 이마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수동적인 의미예요 엄마가 아들, 딸한테 주는 그런 사랑 수동적인 사랑인데 이게 정말 강해서 약간 히키코모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작용으로 나온 이야기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은 상승지향적인 우월감 가시 그리고 이제 그 계급에 대한 그런 게 좀 강하게 수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존댓말 문화가 사실 제일 크고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더 수평적인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교수님이 놀랐던 게 선배들이 밥 사주는 거에 되게 충격을 받았대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고 교수님이나 상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밥을 사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음... 장단점들이 있고요 한국은 승말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대신 신중함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세심함 그리고 한국은 단기적인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일본은 장기적인 데 집중을 한다고 하네요 가장 좀 이해가 됐던 부분이 부모들이 자녀한테 바라는 자녀상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1위가 책임감 2위가 적극적인 아이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가 동정심이 많은 아이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약도적이었고 그 다음엔 자립심 그래서 이제 바라는 자녀에 대한 상도 많이 다른 편이더라고요 음... 정말 이제 이걸 읽으면 한국이랑 일본에 대한 이해가 전체적으로 되긴 한데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1990년대 논문 자료를 기반으로 쓰신 책이라 자료가 약간 좀 옛날 자료고요 그리고 너무 그 논문적인 느낌이 많이 나요 좀 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쓰셨으면 좀 많이 팔렸을 건데 그리고 표지가 너무 이상합니다 책은 좋은데 다시 살짝 쉽게 고쳐서 좀 이쁘게 내주시면 아마 많이 팔릴 거예요 교수님 네 그 다음은 공부하는 삶 이라는 책인데요 앙도닌 질베르 세르티앙 주라는 뭐라고 해야 되지 신학을 연구한 대학자예요 이 책은 거의 100년 전에 나온 책이고요 음... 사실 이번에 책을 많이 읽진 못했는데 이 책의 영향이 되게 컸어요 이 책을 읽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아서 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책에 정말 좋은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부는 진리에 대한 기도라 불려왔다 라는 문장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진리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구도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실 저도 책을 이렇게 많이 읽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 목표는 있긴 하지만 정말 구체적인 목표라든지 진짜 인생의 목표 그런 건 아직 정하질 못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평생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대학원을 다니셨거나 가르침을 주시거나 그런 공부를 하는 일을 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좋은 책인 것 같고요 약간 단점은 1900년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 그 시대상의 암호를 많이 녹아 있어요 신학 쪽을 정리한 대학자시긴 한데 그때 당시만 해도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확실히 달랐기 때문에 남자는 이제 공부를 하고 가정을 부양하는 책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일상에서 한두 시간을 꼭 만들어서 자기네 학문에 정진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부인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남자가 올바른 남자가 올바른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를 잘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이건 시대적인 상황이니까 많이 예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은 제가 너무너무 좋게 읽어서 조만간 책을 살 예정입니다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정말 추천해드려요 이거 읽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 책은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이것도 동생이 얼마 전에 사가지고 읽게 됐는데 네 그림책이에요 약간 잠원집 같은 느낌이고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원작 사파라서 정말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현대인이 듣게 정말 좋은 이야기들 그런 힘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성인들을 위한 동화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원집이라서 좋은 이야기는 나오지만 요즘 읽은 이제 자기개발사라는 정말 양길의 책에 비해서는 그냥 문장들만 있어요 몇 가지 그래서 뭐 어떤 좀 구체적인 분석은 없지만 읽으면 기운도 나고 행복해지는 그런 책이니까 시간 남은 서점에서 한번 훑어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무코다 이발소 오쿠다 히데오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이 책은 홋카이도에 있는 인구가 줄어가는 페강촌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무코다 이발소에서 그 이발소를 운영하시는 주인공이랑 남의 동네 사람들의 사람 사는 이야기 아무래도 고령화가 된 사회고 이제 젊은이들이 입이 안 되는데 작은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일단 일본 이야기긴 한데 정말 재밌고요 사람 사는 이야기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니까 전혀 그 문화적 차이가 없어서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책도 최근에 읽은 소설 중에는 정말 손꼽히는 재밌는 책이니까 시간 내서 한번 읽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은 사실 그렇게 많이 읽진 않았는데 총 6권을 읽었고요 사실 그 중간에 제가 판타지를 37권 읽었습니다 100권은 카운트 안 하고 지금 소개해드린 6권만 제가 카운트를 하도록 하고요 카메라 물렁충은 좀 열심히 없애도록 하고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읽어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좋은 한주 보내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